기분은 어떠세요? 기분이요? 긴장됩니다. 어떤 분 만나게 될지 화자에 들으신 게 있으세요? 아니 오늘 그냥 영어 배운다고 해서 왔는데 아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어민을 만난다고 한국말은 잘 하시죠? 겁나는데? 어떻게 열어 이거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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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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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선생님과 그냥 진지하게 오늘 어떡하냐 나 공부 큰일 났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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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가 있어요 커피 좋아해요? 커피 좋아해요 커피 좋아해요 커피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한국말 되게 잘 하시지 않나? 잠깐만 한국말로 좀 그럴까요? 이제야 좀 뭔가 너무 어려워 너무 긴장돼요 영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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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영어가 영어가 네